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취업하려면 준비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 진짜 취준 한번 하려고 하면 이력서, 자기소개와 면접준비 등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심지어 일퇴 붙기도 어려워서 자신감 하락부터 내가 죽기 전에 취업은 해볼 수 있나 불안감도 점점 커지게 돼 근데 취준한다고 하면 생활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? 당연히 아니지 여기에 본인이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돌봐야 하는 등 진짜 너무나 막막한 상황들도 있잖아 꽤 긴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텐데 알고 보니 이걸 또 국가가 도와주더라고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심층 상담을 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짜주기도 해 그리고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을 해볼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력서나 면접 컨설팅까지 지원해주지 그래서 이게 뭐냐고?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야 본인 상황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는 부양가족까지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지 게다가 취업 빨리하면 또 이거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되면 남아있는 구직촉진수당의 반이나 지급해준데 이건 말고도 취업하게 되면 추가로 취업성공주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등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도 많아 내가 알려줬으니 취직해서 돈 받으면 반만